이런 중인 차에서 웃고 난리 났네 차에서 웃고 난리 났어 차에서 지금 웃고 난리 났습니다 머리가 오고 하나도 안좋팔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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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밥으로 왔어요. 머리 많이 길었죠? 네. 어디서 밥 먹을까요? 어디서 먹지? 내 머리에요. 내 머리에요. 아... 조금... LH, LH. 그거로... 검사를 돌아오는 사람한테 주사를 다가가고 나한테 잘 뽑아야 돼요. 말은 이제... 일단 지시를 보면 다 돼야 되니까 다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나한테 잘못되면 나한테 지금을 전화해 주잖아요. 응... 난이도 오고 응... 또 먹고 싶어요. 네. 아니, 아니요. 몇 번으로 드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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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개짜 같은 소짜 하나 해볼까요? 대짜 같다. 확실히 대짜 같다. 파라다라고 해주세요, 파라다. 공기빵? 파라다. 아, 예. 얼리겠습니다. 하영이, 한 번 더, 한 번 더. 대짜, 대짜 같던 솜자. 3,800명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가마콜 사장입니다. 제목보십시오. 제목보세요. 양산 가마콜 매운집, 가르침, 바라다, 먹방. 맛있다. 땡큐. 오늘 서비스 한 번 쏠게요. 아, 무슨 서비스입니까? 보통 넣어먹으라고 하면 되지요? 예, 예. 오늘 한 번 쏠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이거, 지대사 대화지 하나요? 제주축분 오고요. 철거지나 시켰어요? 3,800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드려도 해주세요. 아, 한 번 더 보고 있죠. 그렇게 컴퓨터. 제가 제주축분이, 아유, 아들만, 아, 살이 없으면 될까 그런 일을 내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느라, 약간 보통, 뺏고통. 이렇게 웃고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뵀는데 벨트에서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싸워놨다가 싸워놨다고 얘기하다가 싸워놨다가 소금 싸워놨어 그래서 탈레인터를 걸어오면서 택토 그런 답변에 틀면서 유동자 때문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벨트에서 처음 뵀는데 나의 제한 그게 없어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건 안 들어왔어요 나의 제한 그게 없어서 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거짓말 맞이 없어 저는 제가 던져를 사이드를 만났어요 그리퀀이 좋으면 돼 Program,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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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자막을 보셨어요 가마골 식사하러 오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내가 30분 거리인데 왜 오겠냐? 인사 안되면 안오지. 서비스도 없냐? 갈비찌. 김갈비. 삼계송 소식. 소자 25,000원. 중자 35,000원. 대자 45,000원. 간장맛 덜 매운맛. 덜 매운맛. 매운맛. 짱 매운맛. 근데 내가 솔로 대학을 할 것 같은데. 솔로가 내가 달이 안한다고 해서. 나 그냥 지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만 가고 있으니까. 와서 문양하고 우리가 한 일에서 가고 몰라. 왜냐하면 그냥 그러고 똥나는 거 알아. 항상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던데요 자주 찾아오세요 방송국에 왔어요 그날 들어보시죠? 나한테 말한 건데 헐러가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초콜릿은 또 나타난 거야? 그러고 아 그럼 불편해요 아 왜 이렇게 있는가 보다 어머니랑 건강하세요 오오오오오 음 맛있어 부끄러워 우리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추첨해 한 2 3 1 이따가 진짜로 정말 뜻이 있으면 가입되게 상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배송사 저희는 없어도 사랑이 나라가 상관했는데 네, 통보고 물어봐서 가입이 아니지 않더라구요 자리에 앉으니깐, 가입이 안되니깐 내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느라 시간을 바꾸면 좋겠구나 그리고 뭐 편안하게 나들과 일부러 하고 늘 운동을 안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여름은 뭐, 빨리 드세요. 요새는 아침에 보니까, 뭐, 뭐, 그니까지 않게, 노인데들만 보다가, 노인데들만 보다가, 조절을 다운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좀, 먹으러, 그니까, 그니까, 심심하다 보니깐, 엔돌핀도 좀, 어떤 랩금도 썼고, 요새는 화날이 좀 즐거운 거에요. 아, 덕테도. 역시 덕테도, 즐거운 거에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거기 갈 때, 평소에는 사실 일어나면 몸이, 참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기를 안가면, 더 힘드니까, 막 참고,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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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가갖고, 몸도 풀고, 이제 올 때를 좀 갔고, 근데 지금 뭐, 볼때부터, 아, 이제 전학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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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 줄 아는거에요. 그러지? 즐겁게 가는데, 즐겁게 가는데,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갔다면, 무조건 확실 타고 가요. 응, 글쎄, 멈춤 얼마나 고피네. 너무 고픈할 것 같아. 네, 하도 고픈 같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바꿔서, 조금, 커야죠. 저, 판바디 옆에 보고, 한정동 보고, 길이 보고, 아까 내가, 내가 그날 그 얘기도 했거든. 그래. 저기 어디냐니까, 저기 어디냐니까, 저기 어디냐니까, 저기 어디냐니까, 어디 뭐, 아무거나, 저기 어디냐니까, 내가, 내가, 굉장히, 그때도, 그랬어. 감사합니다. 예, 그리 가시니 그러느냐, 그리 가시니 그러느냐, 그리 가시니 했거든. 근데, 그런데도, 통과하고, 이쪽으로, 이쪽이 좀 뭘꼈대. 아, 테스트 통과는 다른 통과 없어요. 어, 어차피,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만 하린다. 인식을 안하면 이OCIIIIIIIV의로, lau, 오오오, 오오오, 추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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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Imp Regarding The Unbelievable Julieiill, 레어컨가 층으로 들어가는 중에서 서로 안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니까 근처로 들어가면 나때문에 예를 들면 몸을 되게 노란대로 놔줘야 자기네들 이끈한 대로 상대를 상대하고 싸움을 하는게 보험이 되는게 저는 막 피해맞고 성대를 자기나 놔두고 엉뚱한지 그런게 서로 역도 안받으려고 욕도 안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홀에서 안가버렸는데 양말은 안가버렸는데 심지어 막 그러는건 알죠 그래도 내가 심리관을 소용하는거죠 내 뇌에 지금 배우는 직장이고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직장을 당시에 3년 된다고 해서 배우는 직장도 없고 끝나보니까 시간밖에 없죠 감사받겠습니다. 내가 뭐 오늘 해받으려고 다른건 할 수 있죠 가마골 소갈비집 소갈비집인데 맛집이에요 30분 달려왔습니다 그냥 수피만 하니까 자 먹어볼께요 어르신도 어르신도가 막 수축이 안가오고 딱히 불안해 그래서 여기 이제 30분 달려 차라리 다시 또 먹는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다닌다 여기 봉지 이거 지금 3kg 다 닦아있어 그래서 여기 다닌다 그래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여기를 다니고 보니까 다친구분을 못하겠느더라 여기가 여기를 자칭해서 여기도 여기도 마자라 차로 왔다고 아 음 음 완전 싸워요 그래 못 이기지 라고 다시요 가면 노원점이 아침에 내가 가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간거에요 그래 여기도 한게 몇 달 내가 한 건 삼겨룹밥 그래 이제 지금은 딸의 뭐 아침에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그렇게 괜찮다 아 진짜 맛있다 에이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으 우 으 어 으 으 으 진짜 사고다. 와 맛있다. 이 된장이라고 하나? 시래기 그것도 맛있고. 가족들로 같이 오세요. 가족들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맛있다면 맛있습니다. 저는 시청자한테 거짓말을 못해. 아까도 사장님이 이야기했잖아. 내 방송 보고 와가지고 많이 먹고 간다. 오늘 서비스다. 그냥 내가 쏘다. 사장님 내가 쏠게. 고맙다고. 그렇기 때문에 맛없으면 내가 이야기 안해. 먹을만해. 고맙다고. 할머니. 제가 웬만하면요. 밥먹도 애매해요. 나도 밥먹도 애매해요. 나도 사람 보는 분이 있거든. 고맙다고. 네. 보니까 멘트가 들어가서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가면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밥을 하세요. 맛있어. 멘트가 조금 많이 여쭤보는데. 이제 와서 하는 사람이. 아침 밥 싸게 하자고. 나도. 달아져 그러고. 토크하게. 응. 그렇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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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저렇게 해서. 아침 사람하고. 응. 여기다 양념이. 엄청 맛있었어요. 고기도. 그렇게 크기도 하고. 네. 있어요. 휴가 크니까. 이거 주세요. 이 동네에서는 맛집이야. 뜨거워주시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5나, 15나. 20나. 할머니. 열로 하시니까. 아. 드세요 이거. 아. 그때나 나랑 뭐 별 차이도 없는지. 아. 아. 집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셨죠? 네. 우리야. 아니. 우리 있을 때도 부르면.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우리. 아. 아. 우리.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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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벗자고 가발 벗으면 별로지 가발 벗는 중 가발 벗는 중 가발 벗는 중 가발 벗는 중 정말 맛있어 그냥 리퍼데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리퍼데이가 아쉬운 물이 박수는 많은데 대전사랑 올렸다 박자들이 너무 작아요 박자들이 너무 작아요 진짜 작아요 아 이거는 공기가 있냐 했다던데 딱 말아야 돼 너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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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가서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러면 양편에 저번에 항상 하는 네 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밥 하나 넣어주세요 네 본사가 있을 거예요 회사로 가는데 왜요 회사가 왜요 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 네 너무 작아 네 네 몸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춧가루 사라가 다 못 뽑아나고 이거다, 지금 뽑아 여기 다와라하고 네, 맛있어 다와라하고 매우 버튼 이렇게 마주시고요 네 매우 버튼 이렇게 마주시고요 네 이럴 거 어떻게 될지 다와라 매우 버튼이 많아요 양념 진짜 양념에 바삭하고 다녀 진짜 양념에 바삭하고 다녀 응 잘 먹을 거야 이거 잘 먹었을 때 이거 맛있을까요 살고 드시라고 살고 드시라고 살고 드시라고 이게 좀 나아요 응 잘 드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닐라 이거 일단 목적이 너무 베트볼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거기에 가서 어떻게 심하고서 밥먹어라 반대되는 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기준편이 되잖아요 여기 어디 있는지 소금 싸우라 내가 사고 오다 갈 때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좀 밥도 나오고 좀 먹고 맛있게 여기를 가야 되겠다 굳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꼭꼭꼭꼭 네 알겠네 이게 오늘 여기지 오늘이 알갖고 요즘 우리 동경이가 바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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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렇게 오늘이 알갖고 그래 우리 하와이가 쓰게 소금할 자신있어 숨진 않으면 그래 그러면 내 공기 제가 이고란에 사안이 이렇게 하와이가 그래 나 지금 정원하는 거 그래 이때는 많이 먹었을까? 네, 이 가위가 바퀴레가 가장 맛있고 저번에 거고 하와이의 가위가 가수에 가장 맛있어서 먹었고 걔는 진짜 멋이니까 아니야! 아니, 정말 형! 아우, 양념이 맛있어 사우려고 진짜 어? 요즘에 간주가 안에는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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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면스러워요. 한 번 한 줄 주세요. 한 1년 동안. 진짜 맛있어. 현재는 내 꿈 때문에. 네. 진짜 맛있겠다. 아침에 8시. 몇 시일 났네. 소스 남겨가면 나중에 내가 생각할게. 양이 없고. 나도 너무 좋아하지. 진짜 맛있어.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해. 왜 저런 말해. 내가. 먹자고. 먹었을 때는. 5개 먹고. 이가 다 튀겨져가지고. 금방 먹어야지. 그치. 먹으면. 내가. 내가. Ahh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자 먹고 갑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십시오 가만고 사장님 많이 좀 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산 제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응해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 뭐야 저 뭐야 여포 방송 보고 왔다면 음료수 서비스로 예 서비스로 당연하죠 양속합니다 여포 방송 보고 왔다면 음료수 서비스 준다니까 많이 응해 주십시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니 밥 개선할라 했는데 하지마래 그냥 가래 손님들이 방송 보고 많이 와가지고 더워 아우 덥다 어? 얘들아 아우 더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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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라 아우 아우 더운데다 가발까지 쓰고 쓰면 써놈이 어 써놈이 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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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CM 하이트 누가 주세요. CM 하이트. 보험하이트. 이거요? 네. 네. 머리가 올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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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오십니까? 네. 누구 방송 봐요? 꽃자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꽃자? 꽃자가 꽃자가 누구야? 왠지 왜 이렇게 presentation? र